포켓몬 럭키 블로그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네 번째 포켓몬 럭키블럭 배틀 네 번째! 네 자, 역대전적이 지금 2 대 1이에요 네 2 대 1 제가 앞서고 있죠 네, 도티님이 2 제가 저번에 완전 찌 말랐어 1 네 궁금하신 분들은 잠뜰뉴투브 잠뜰뉴투브 저번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자 그래서 오늘도 초성 배틀을 할 건데요 저번에 차하고 그 뭐야 주는 거는 똑같이 할 건데 과연 이번에는 마스터볼을 얻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성을 먼저 뽑아야 돼요 양쪽에 완전 랜덤으로 해놨고요 그러면 먼저 뽑으실래요? 저 먼저 뽑을게요 네 제발 제발 쌍자음만 나오지 마라 어? 나왔어?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좋아? 나 왼쪽 어 괜찮아 괜찮아 너 괜찮아?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 오른쪽에서만 뽑아야겠다 어 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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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그럼 나는 왼쪽 으아아악 아 뭐 나왔어? 뭐 나왔어? 쌍시옷 아 쌍시옷 어떻게 하냐? 어? 아 나 여러분 저는 기억이랑 리을 기억 리을 아 나 많이 나오겠다 갸라도스 이런 것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갸라도스만 나와도 아 나 하나 근데 만약에 있잖아 그 이응 시옷이 나왔어 어 아 아니다 아니다 어 이 이응 키옷이 나왔어 어 잉워킹이잖아 어 잉워킹 막 열마리씩 나오는 거 하면 어떻게 돼? 그럼 끝이지 아 그래 그럼 세 번 성공인 거야? 어 오 대박 대박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해? 잠깐만 나 쌍시옷 이거 어떻게 못하나? 자 여러분 영상에 보이시죠? 도티는 기억 리을이에요 아니 쌍시옷 못하나고 어떻게 해 쌍시옷? 아 저번에 너도 나 한 번 봐줬으니까 그래 더 뽑아 진짜? 어 저번에 잠뜨리가 저 한 번 봐줬거든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근데 오빠는 그때 뭐 하지 않았어? 그럼 대신에 나도 하나 더 뽑아서 아 그 다음에 도티 성대모사 해야겠네 그럼 내가 아 도티 어 자 할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암살 빵앤빵앤빵이야 제 나이는요 올해에 서른 하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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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하 아 아 혀 혀 혹은 왔어? 꺄앜 뭔데? 아 왜이래 아주 그렇게 나왔는데 쌍지읒 지읒 아 또 또 쌍자음이야? 그래도 지읒이 낫지 않을까? 아 근데 처음 나온게 지읒이야 아 그래?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? 니 운이야 아 생각해볼까? 지읒하고 쌍시옷 쌍지읒준게 뭐가 어 어떤게 날까? 음.. 쌍지읒하고 지읒하면 찌지리 찌지리? 그런 포켓몬 없지 않아? 여깄네 어? 어디야? 아 나..나? 응 나 아니지? 아니지 아 오빠 하나 뽑아 어? 나 하나 더 뽑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아 저는 뭐 다 좋아서 아 뭐야 이거 아 왜이래 뭐해? 왜 갑자기 여기 또 돌려 어? 아 나 티긋 티긋 아.. 티긋 안씁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기억 리을로 하겠습니다 아 지읒하고 쌍시옷하고 그러면은 어 쌍지읒 지읒할게 어..그래그래 그래 이게 잠깐만 쌍지읒하고 지읒이죠? 가운데거 넣으면 되지 에휴 쌍지읒 지읒 됐다 안되겠다 이건 전설 뽑아야돼 무조건 아니 기억 리을 랄랄라 네에 자 그럼 이제 시작인가요? 네 시작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에요? 이거 mpc마을 직접 만든거에요? 울타리 아니 이거 원래 자연생성되는거 아 그래요? 응 mpc마을 오오 오우 안녕하세요 어? 얘네 뭐 둘이 어? 어? 어 여기 차단났다 오우 어? 안녕하세요 어고써 뭐야 뭐야 하하하하 이런거 야 봐봐 인상하잖아 어 타이밍봐라 안녕 어 그래그래그래 어그래그래그래 어 근데 왜 남해지 유리를 왜 깨? 어? 어? 어 미안 남해지 어 막아주자 아 뭐야 어 고양이 나왔네 아무튼 이제 시작이죠 네 잘있어요 네 저도 저기 가서 깔게요 그..어 뭐야 얘 레어코일 뭐 오빠 뭐였지? 나 ㄱㄹ 어 깜짝이야 아 후딘 후딘 49레벨 어! 찌리비공! 아 안되네 뭐.. 찌리린 안되지 니들..이나.. 어 이거 뭐야 아 솜솜코 안되고요 ㄱㄹ 아 콘치 얍! 어 피카츄! 피카츄 나왔다 어어어어 피카츄? 어 46레벨 피카츄 대기다스 와 오빠 이것만 해도 됐네? 내가 나온거 아 메타몽? ㄱㄹ 왜 안되지? 오오오 오오오 닥트리오 ㄹ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삐! 받침은 안됩니다 무조건 그것만 되요? 오케이 거대 코뿌리 아 안되네 어 기억리을 암트르 오빠 기억리을인데 안나오는거 아닐까? 찌르꼬 안나와 지금 나무돌이 호차나 얍! 니로우 아 나 잡아야되는데 뭐라도 일단 무장졸 잡죠 어 나 기억리을 나왔다! 글라이거 글라 하나성공 아 이거 망한 느낌이 느낌이 망한게 벌써 눈에 보이네요 여러분 망키 그리고 바리톱스 47레벨 전설 나와주세요 얘 이거 대구디도 오빠가 하면 성공했겠다 그러니까 켄타로스 아 얘 뭐야 팥쪽 아 쌍지읒은 나오는데 이거 뭐야 나 기억리을 또 됐다 골로그 골로그 기억리을 두개 성공 아 이거 대박이다 저한테 이런 운이 마스터블 하나 더 없겠네요 하나만 더 안나오면 돼 딱 끝났다 대굴레오 기억리을 굴레 아 저 3개 성공했어요 접죠? 아 왜그래요 그래도 질수도 있죠 저도 뭐 구한게 없는데 27개 남았는데 아 롱스톰 자리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팥쪽 오케이 이제 저는 신경쓸게없죠 그냥 이제 포켓몬만 잡을게요 아 나 뭐잡지 미치겠네 으아아아 어 뭐야? 뭐? 잉어 킴 세트 어? 뭐야 이거? 헉! 나 이상한사탕! 럭키블록에서 나온거 써도 돼요? 그거 안되죠 네 단대기 다대기! 잡을까? 어어어어! 살려줘! 일로와 일로 들어와 한마디 잡았구요 잠깐만 기다려! 어! 어휴 죽을 뻔했네 가디언 가디언아! 그 타지마 불타지마 내가 잡아줄게 야 이거 강철톤 뭐야? 이거 좋은거야? 강철톤? 몰라 얘는 뭐야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근데 흰색으로 자 강철톤 50레벨 아아 노노노 오! 나잇!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뭐 나온거야 일로와줘 제발 어디갔어 제발 전설아 나와줘 전설아 나와줘 전설! 난 망했어 전설! 너 몇 레벨이니? 전설! 찌르호크 찌르호크야 또 몇 레벨이지? 찌르호크 어디갔어? 와 이거 잡아야겠다 나이스 일단 두마리 두마리 잡았어요 나무킹 어 어 아 포켓몬이 나왔구먼 살려주세요 자 두개 야 살려줄게 기다려봐 나무킹아 죽지마 널 잡아야될수도 있다고 맞아용 나 맞아용 나왔어 맞아용? 오빠가 이겼다 에? 맞아용 좋은거 좋지 좋지 근데 레벨이 되게 낮아 아 나 좀 나가자 여기서 진짜 아 이거 뭐야 아 아 진짜 미치겠네 대포 대포 문어 얘 잡아야겠다 얘 뭐야 대포 문어 맞아용이 레벨이 너무 낮네요 야 문어야 일로와 아 호사노 영치코 대기라스 아 뭐야 이것도 아우 야 램프라 좋지 램프라? 좋지 램프라 좋아? 아악 그치 들어와 말일 세 마리 잡았구요 전선아 나와라 아 근데 아직도 세 마리 남았네 전선아 나와라 찌르꼬 오 찌르꼬 팬텀 구구 나 망했어 오빠 나 망했다고 아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아이고 재밌다 안돼 얘 죽어야겠다 아이고 재밌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어 어 몇 마리 잡았어 근데? 두 마리 남았는데 다 썼어 큰일났어 어 포켓볼 몇 개 남았는데? 포켓볼 두 개 아 진짜 나 스무 개 남았는데 어 뭐야 엎 젠 전설 못 봤지 못 봤지 이 거에 내 꺄 뭐야 내꺼야 어 알려줘야지 뭔지는 어 엔테이 봐봐 어 보여줘 어 일로와봐 나와라 오오오오오오 너 못잡아 하하하 얘는 이미 내꺼야 야 나 포켓몬 하나 줘! 아 그래 여기 여기 어딨어? 다시 꺼내봐 다시 꺼내봐 나이스 왜 다시 꺼내? 싸운걸라 그러지 너 아니아니 다시 꺼내봐 한번만 아 왜왜왜 보여줘 어? 왜? 못잡는다니까 남의 포켓몬 잡으면 도둑이래 안 돼 얘는 못잡아 내가 이미 잡았어 오빠 나 근데 두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? 어떻게? 가지군 잡으러 가봐야지 뭐 또 아니야 몰라 아직 몰라 어? 나 다 썼다니까 다 썼어? 어? 어니북이 뭐야 이거? 어 에메랄드 아 나 얘 뭐하는거야 다이아 아니구나 죽어라 죽어라 어 클났다 클났다 저기 산타 하나 보지?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3월 인데요 아 그러네 쇼타 하나 보지 이따 봐요 나중에 암스타 나도 잡아야되나 이거 아 뭐야 오늘의 벌칙 뭐에요? 오늘 벌칙 없죠 안정했으니까 에이 그런게 어딨어요 항상 있었는데 없어요 에이 그런게 어딨어요 없다고 주피스 언더 야 내꺼 내꺼 없어졌어 여기 있는데? 잡아도 돼? 안 돼 안 돼 이거 잡지마 잡아도 돼 이거? 이거 잡아도 되냐고 안 돼 안 돼 삼촌 안 잡으면 내꺼다 내가 모르고 잘못 던졌는데 내 마스터볼 하나 없어졌어 3 2 안 돼 안 돼 내 마스터볼 없어졌다니까 내 마스터볼 던졌는데 하나? 어떡하라고 나한테 얘는 내꺼야 안 돼 안 돼 하지마 그거 못 돌려주세요 얜 내꺼라고 어떻게 하지? 내꺼야 아 내 마스터볼 아 이따가 교환기로 줄게 알겠어 근데 내 마스터볼 나 여기있네 하나 아 나 진짜 야 오늘 전설 두 개 나왔다 나 아 우와 날아오는아 야 그거 왜 타 내꺼야 주작이 야 임대료 나 임대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발책이 아 줄께 그 교환기로 주면 되지? 그러다 네 뭐 아무거나 쓰레기 잡아가지고 나랑 교환하면 돼 어 어 음 자 오케이 오케이 원래 있는 기본 포켓몬으로 바꾸면 되지 뭐 에어 슬래시 거북왕 헉 지쳤어요 큰일났다 아이 뭐야 버터풀 아이 날개치기 아아아아아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세 근데 죽어 죽어 오케이 그때 나 한 마리 1,2,3,4 나 3개 남았다 오빠 오오! 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? 저거 끝났어요. 저 보리 2개 남았어요. 다 잡았는데. 어떡해? 이거 2개 줄까? 뭐야 여기. 어? 나 다 잡았어 6마리 두개 까봐 아 연무왕? 어 연무왕 야 얘네도 잡아야겠다 어? 어? 아이고 아 뭐야 이거 구멍치기 어? 어 저 다했어요 신난다 연무왕을 붙잡았다 램펄드다 오빠 뭐 하나 줘 나 이거 줄게 다시 파이어 어 알았어 파이어 그냥 내가 너 줄까? 아니 됐어 안가져 왜왜왜왜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? 안돼 정정당당하게 해야돼 아니 그래? 근데 이게 정정당당은 한데 어 정말 말이 안되는 게임이 될거 같은데 여기 들어와 여기? 어 자 이거 뭐야 어? 이거 내 기본 포켓몬 아 뭐야 기본 포켓몬 주면 어떡해 이거 밖에 없어 줄게 나 왜 근데 마스터볼 하나 부족하지 그러면? 너 몇 마린데? 나 오빠가 준거 빼고 4마리 어 그래? 그럼 안되는데 응? 그래? 그러면 나 10개만 깔게 어? 저번에도 없을 때 10개 깠잖아 그래 10개 줄게 어? 뭐 그정도 해줄 수 있죠 야 인심쓰네 어이가 없어서 가제군 이건 뭐야 아 오지마 글라이오 이것도 다 됐다 기형 리을 아 해보기다 쌍검잡이 야 쌍씨옷하고 지읒할걸 아이 뭐하지 불꽃에래 에이 이거 또 뭐야 이 나 마스터볼 하나만 꺼내줘 마스터볼? 알았소 아이고 어 계룡문이나 잡아야겠다 어 맞아용이네 강철내기 여기 앞에 앞에 먹었어? 마스터볼? 아 맞아용 잡으려고 했는데 또 죽여버렸네 어? 어딨냐 아까 여기 계룡문 있던거 어디갔나요? 대룡문이요? 모르겠네요 전 안잡았는데요 저기있다 아 이거 라인업을 어떻게 할까 에휴 난 요렇게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? 하하하하 길고 짧은거 대봐야 아는거 아닙니까? 제가 벌써 짧은거 같네요 하하하하 아닙니다 아직 모르죠 그래 해 자 저는 여섯마리입니다 나와라 푸딘 띠 띠 수락 푸딘은 무엇을 할까요? 싸운다 강철내개 미래 미래 예지 어어 세네 마구찌르기 안되겠다 사이코키네시스 어 어 어 잠깐만 강철내개 야 왜 내가 이기냐 근데 아 어 아 죽었네 잘가라 죽었네 음 나와라 엔테이 아 뭐야 쟨 또 강철내개 불꽃없니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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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계령몬 야 계령몬 60레벨 야 째려보기 크로스총 어 일단 째려 한번 째려봐주고요 어 왜 쎄네 쟤? 왜 쎄네 잠깐만 잠깐만 나 쎄네? 크로스총 불꽃쎄래 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? 크로스총 불꽃없니 괜찮..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잠깨옥 뺨치기! 싸대기! 으흠흠흠 잠깐만 불인데 나 왜 불타고 있어? 사이코 키네시스 죽어! 죽어! 나이스 아 나 다른거 나갈게요 자 나와라 아 뭐야제 사이코 키네시스 어 못쓰지 근데 쓸게 없네 순풍 공격 스킬이 없는거야 사이코 키네시스 고소기동 핵꿀? 내가 스킬이 마음의 눈 고소기동 리플렉터 순풍이 있거든 리플렉터 사이코 키네시스 마음의 눈 뭐하냐 사이코 키네시스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공격 스킬 순풍 그림자분신 오름소리 아니 이거 공격 스킬이 없어 야 프리저 후진 프리저다 마음의 눈 고소기동 리플렉터 아 나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오름소리 오름소리 순간이동 야 나도 근데 공격 스킬이 이제 없는데 이게 뭐야 셀코 키네시스가 없어 다 썼어? 어떻게 해? 오름소리 나 죽고 싶은데 야 오름소리 아파? 아니 안 아파 안 아프지 이거 봐 오름소리 계속 써보자 야 이게 뭐야 이거 포켓몬 체인지 할 수 있지 않나 한번 해야겠네 이거 비교꼬 체인지 해야겠다 그래 내가 체인지 할게 우리 둘 다 해야 되는구나 어차피 공격 스킬이 없어서 아 나 어쩔 수 없네요 다음거 꺼내도록 하죠 서로 암스타 나와라 램프라 물 대포 나 근데 왜 피가 달아있냐 물 대포 나도 달아있네 불꽃튀기기 오 잘가라 상성 물 대포 나이트헤드 잠깐만 이거 좀 부단한데 나이트헤드 제발 먼저 때려 나이트헤드 물 대포 아 뭐야 나 잘못 나왔어 아 나 괜찮아 괜찮아 연무왕 암해머 불꽃튀기기 아 돌 돌 돌 돌진 나이트헤드 나이트헤드 스모그 풍인 스모그 자가지기 어 나 독걸렀다 스모그 나이트헤드 잘 죽어라 가디야 너 뭐 나와 이제 나 우리 아까 그 공격없는 귀요미 그래? 안녕 파이어 어 그림자 분실쓸 에어슬래쉬 가계분신노쥬스 안녕 내 보만단 나오지도 못했네 가계분신노쥬스 어 안녕 잠뜨라 나 하하하 아 이거 오늘 운이 너무 좋았네여 어떻게 전설이 3개가 나오나 야 나두 이거 탈 수 있거든 그래 야 날아가자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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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러분 오늘은 깔끔하게 졌네요 3대1 네 어쩌다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 뭐지? 네 뭐지 내 운이 너무 좋네 전설이 어떻게 3마리나 나오죠? 어 그러게요? 말도 안되게 나오네 진짜 말도 안되게 나왔어요 여러분 와 3마리나 나왔네요 에이 그래서 벌칙은 뭐에요? 벌칙 없죠 자 재밌게 보셨다면 네 제가 그러면 도티님 성대모사 할게요 아니 그게 무슨 벌칙이잖아요 그거 아 왜 도티님 성대모사 할게요 저기가서 피카츄 뭐지? 포켓몬 노래 부르게 하자 피카츄라이주 다 합치면 31마리 아악! 알았어 알았어 피카츄 아 왜 피카츄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피카츄라이주 파이리 꼬북이 도티서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도티는 오징어 닮음 맞아! 산에서 들에서 데리고 뒹굴고 사망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그리고 도티는 오징어 야 야야야 알았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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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티 오징어 인정 하하하하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깔끔해졌네요 아 그런거죠 뭐 어차피 좋은사람이 이긴거에요 아유 뭐야 이거 그쵸 뭐 여튼 다음에 제가 이기면 되니까요 다음에 뭐 5점 걸고 해서 찌발라버리죠 아 그런게 어딨어야지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구요 그럼 다음 포켓몬 럭키블럭 배틀에서 뵙도록 할께요 그 다음에 만나요